안녕하세요 영상 꼼수 놀이터의 변자훈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의 고민 중 하나 바로 깔끔한 더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깔끔하게 더빙하는 환경부터 조금 들어간 방의 울림, 잔향을 잡는 이야기까지 한번 어렵지 않게 다뤄볼까 합니다 같이 배워보실까요? 편집보다는 원래 깔끔하게 녹음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일단 방에서 최대한 작은 소음들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은 당연히 꺼주시는 게 좋고요 PC와 마이크 사이의 거리도 좀 떨어뜨려주세요 컴퓨터나 노트북의 팬 소리도 꽤 녹음이 잘 된답니다 그리고 방 바닥이나 벽, 공간에 소리가 흡수될 수 있도록 이불이나 패브릭 소재의 가구들이 있는 공간이 더 좋습니다 소리가 특렬하지 않게 커튼 같은 것을 설치해 주셔도 좋고요 콘덴서 마이크를 쓰신다면 리플렉션 필터 같은 것으로 목소리를 제외한 다른 방의 소리들을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 녹음은 콘덴서 마이크를 핸드폰에 연결해서 녹음하는 경우도 꽤 많은 편이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집에서는 아무래도 소리를 깔끔하게 녹음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촬영해 온 소스가 웅웅거리듯 녹음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이럴 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가볍게 다빈치 리졸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퀄라이저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소스를 타임라인 오디오 트랙에 올려넣고요 소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의 관리자 메뉴 인스 팩터로 이동합니다 이퀄라이저 기능을 활성화 하시고요 먼저 이 밴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4개의 밴드로 나뉘어 있을 텐데요 밴드 1은 주파수 때 기준점 이상의 소리만 통과시키는 하이패스 반대로 밴드 4는 기준점 이하의 소리만 통과시키는 로우패스입니다 이 기능도 잘 활용하시면 깔끔한 소리를 얻으실 수 있지만 오늘은 중간에 있는 밴드 2와 3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정 주파수 대역대만 잡는 기능인데요 밴드 파형 모양을 이런 마름모 모양으로 바꾸신 다음 Q값을 2 정도로 맞춰주세요 이 Q값은 기울기라고 해야 할까요? 소리의 범위를 잡는 기능인데 너무 넓거나 좁아도 깔끔한 소리를 만드는 데 좋지 않습니다 이제 개인값을 높인 다음에 주파수 값을 조절해서 어느 부분을 높였을 때 가장 불편하게 들리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 부분이 가장 웅웅거리면서 들리게 되네요 여기서 개인값을 상당히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밴드 3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소리를 한 번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변재환입니다 저는 대충 주파수가 250보다는 살짝 위 그리고 1000보다는 살짝 위에 있는 이 두 점을 줄였을 때 소리가 깔끔해지네요 사람마다 환경마다 이 겹은 물론 달라집니다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 다벤치 리졸브로 만드는 나만의 유튜브 영상 오늘은 집에서 작업할 때 깔끔하게 목소리 따는 법과 목소리의 공간 울림, 잔향이 있을 때 잡는 법에 대해 살짝 알아봤습니다 사실 저도 시간이 있을 때는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지만 없을 때는 집에서 녹음하다 보니까 영상에서 오디오가 꽤나 차이가 나거든요 확실히 좋은 환경에서 녹음을 하면 들으시는 분들도 훨씬 편하게 유튜브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변재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